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의 코리아 오늘은 코리아 코리아 전엔 달걀 닭다리 고기 낭땡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계란 고소해요 고소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아삭하니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계란 새콤달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바삭바삭 은근히 계란을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냐면 바삭바삭 저는 바뀌어서 전분이 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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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쭈쭈쭈쭈 쭈쭈쭈쭈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계란 해치욕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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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 콩나물 닭다리 아삭한 맛 이렇게 맛있네요 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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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겨울은 단맛이에요 입이 너무 잘어울네요 야채는 아주 아주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